진동댕댕댕 지금부터 신소리 ASMI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요리는 바로 누룽지통딱 아 커피는 맵 형 내일 주비스 회장님이랑 비팅인데 안 보시겠지? 그리고 닭고기는 살았죠 근데 원래 방송에서 먹으면 살 안쩍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갑자기 한 번 먹게 자 껍데기 다 떼어내 자 껍데기 다 떼 껍데기 다 떼서 내 입으로 오케이 마지막 딱 한입만 먹고 아 조금만 먹는다는게 다 먹었네 요거까지만 딱 먹자 솔직히 나는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 뭔 개소리야 오오오오오오오 지금까지 오늘의 요리 노룽지 한방통닭 A S M B R 신소리 여기에 여기있다 쮸 쮸 쮸 추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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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끝! 아... 어떻게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 싱골이 만약에 먹방심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내가 생각보다 많이 먹는... 싱골땡동